내가 만약에 오빠를 안 보러 오면 오빠한테 7억을 준대 1억? 7억 7억? 어 너가 나를 안 보러 오면? 어 근데 나는 오빠를 계속 보고 싶어 어 보러 와도 돼? 너한테 오지 말라고 하면 내가 7억 받아? 아 그치? 좀 해볼게 거기에만 가고? TV냐고 너만 가냐? 반대로 물어볼게 그러면은 나 보러 안 오면 7억 준대 나 바로 버리지 7억을 아님 나를 나 바로 버리지 야 뭐를? 어 버려 봐 어 바로 버리지 뭘 버리네 난 바로 버려 난 7억을 버리지 오빠 아 나도 그치 아니 오빠 제가 대장장이로 4행시 준비했는데 운 띄워줄 수 있어요? 응 대장장이 하나 둘 셋 때 대충 한 5년 뒤쯤에 장가 올래요 나한테? 자아 장인어른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.. 이랬었다 이 말 형언오빠한테 전해주세요 응 형언오빠한테 전해주세요 어때요?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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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봐 장난이고 어 아 아 머리를 찾았나요? 어? 어떻게 알아봤지? 알지 이래 그런데만 내가 오 그치 또 음 그치 주원이 도마두 머리색였네 어 맞아 근데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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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원이다 응 잘생겼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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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단 나는 아직 결혼생각은 없긴 한데 혹시 또 안가?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오케이 짙어진 좋아해 왜 저거 왜 저거 안온다 내가 제일 좋아해 잠깐만 가사 좀 잠깐만 어 어 까먹었어 요즘 정신이 없어서 이리올나? 어 잠을 못 잤어 오케이 짙어진 밤 밤잠을 깨진 숨결이 내 안을 가득 채우고 나 스틸을 런 점점 아득해진 너와의 호흡 여기까지 네 오 오 오케이 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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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좋았어? 또 턱 티 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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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chool and he was playing with them he coolly agreed to take a photo also thank you for watching the video see ya